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카드 게임을 들고 왔는데요 카드 게임 설명하는 방법 설명 사용하는 방법과 직접 플레이하는 영상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카드는 아니고 디즈니 카드 여러분 디즈니 아시죠? 미키마우스 카드 일단은 카드를 꺼내고 이따가 검정화면에 이따 할테니까 검정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자! 검정화면 다 보고 오셨을텐데 카드는 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능력을 쓸거는 조커랑 여기 숫자 7이 있는데 7은 없고 여기 지금 적혀있는 7은 없고 요거 요거 제이만 쓸거에요 왜냐면 노트 5만이 하면 복잡해지니까 초보들 하는 규칙들 대충 알려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범을 일단 얘 둘이 해줄거에요 포로랑 포비 자 일단은 조커부터 설명을 해드릴께요 조커는 디즈니 카드 게임에서는 총 2장이 깔려있고요 자 그리고 이 조커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거냐면 짠 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했을때 만약에 뽀로로가 여기다 조커를 딱 쓰면 포비가 다섯 장을 먹는거에요 포비 카드는 이렇게 있네요 반대로 뽀로로 이렇게 냈는데 뽀로로 이렇게 조커를 냈어요 그러면은 다섯 장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포비한테도 조커가 있다 뽀로로한테 곱하기 2배 그러니까 2호 10이잖아요 열 장의 카드를 뽀로로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커 팁은 이따 나중에 또 드릴께요 자 다음은 자 제이 카드입니다 자 클로버 제이 하트 제이 다이아 제이 그리고 스페이드 제이 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는거에요 자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 잠시만요 이렇게 뽀로로한테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얘 턴에 제이 넣고 제이는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끝낼 수 있는건데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뽀로로가 냈어요 근데 같은 그림이 아니고 같은 다이아도 아니고 같은 숫자도 아닐 때는 한 장을 가져가야 되는거에요 이렇게 이해 되셨나요? 자 다음은 이 7을 설명해 드릴께요 7 자 예를 들어 이게 어디 보자 음 스페이드 스페이드 잖아요 예를 들어 포비가 이렇게 내면은 갖고 있는 카드들 중에 제일 많은거 예를 들어 포비한테 하트가 이렇게 있다 하트 하면은 하트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뽀로로는 하트로 하트를 내야 되는거에요 근데 똑같은 칠이나 똑같은 그림이면 괜찮은거고 아 저 아까 조커 하는데 설명은 안 드린건데 아 아 이따가 그 자막에 나오 에에 자 됐고 얘도 혹시 안나올수도 있으니까 편집 전 조커는 이렇게 조커를 내면 다섯장 가져가는데 아무거나 내도 돼요 이걸 내도 되고 요걸 내도 되고 그 다음 요걸 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만약에 이걸 내고 또 이렇게 아무거나 낼 수 있는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설명하면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포로로와 포비가의 시합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경꾼들 끌응끌응 자 일단은 초반엔 초반에는 우에 요거요 자 초반에 일곱장 가져가요 맨 처음 스타트를 아 일단 카드부터 섞어야 되지 아까 자 카드는 섞기 어려우시면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전 이렇게 섞어요 참고 여기 주작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거여서 좀 봐주고 그러는게 있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건 없어요 자 1장 2장 3장 4장 5 6 3 4 5 5 5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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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5 5 5 6 내 카드는 시청자들한테 공개해 주겠어 오 진짜로? 봤죠? 좋아 그럼 한번 가보자구 자 여기서 잠깐 왜요? 조커 팁을 드릴게요 조커 팁? 그거 설명을 다 쓰지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한번 더 조커는 원카드나 원카드일 때 상대가 만약에 끝이면 원카드라고 하나 나오면 원카드라고 외치는 건데 그 다음에 원카드 외치고 만약에 조커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내면 그냥 그대로 끝인데 포비가 만약에 조커 있으면 10개 가져가야 되는 아주 그런 슬픈 그런 거고 예를 들어 상대가 원카드일 때 조커가 있으면 상대는 다섯 장 가져가는 거여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자 포로로 건 보여줬고 자 포비부터 시작하세요 진짜요? 네? 자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야 학원님 덕분에 어 에잉 에잉 아 참고로 이거 몇인이냐면 한 이 두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한 서너 명 가능한데 두 명에서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한 팀만 드리고 너무 길게 끌기 싫으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없네 이게 없으면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이게 좀 더 많이 나서 참고로 이 숫자 이 숫자 이렇게 그리고 오 예 아 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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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없으면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대신 내고 이런 건 없어요 고맙습니다 김소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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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잘하는데? 자, 아이고, 아이고... 오...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푸비... 푸비... 너... 큰일났다. 말도 안 돼. 흐... 하지마! 자, 원컷! 오, 맞! 원카드라지! 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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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거 트럼프 요요 트럼프 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요 요 요 카드 게임도 해보자구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은 장난감과 게임을 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